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님 앞에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66권의 주석을 다 쓰시고 우리가 속한 교단 합신교단의 개척자이실 뿐 아니라 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평생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고 박윤선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생일 83세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정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있는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의 세월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30년 묵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죄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의 목교의 손상에 정말 많은 잘못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그 보열로 새롭게 치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 속에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끝없는 용서 또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또 앞에 비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류를 향하신 끝없는 용서와 우주 최고 최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늘 붙잡고 중심에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8장 32절부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며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통째로 받고 있고 사실 기 말씀 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1절 2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비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차비하심으로 너희를 간절히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원문에서 볼 때 굉장히 로지컬한 당연히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정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잘 분별해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장 기초고 이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영적 예배 드리는 삶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천 상황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바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크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또 그와 못지않게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크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멤버가 되었다 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교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지금 멀어져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상교회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속에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사실 몰려가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구제한다 또 봉사한다 또 선교한다 또 무슨 교육한다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그 자체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그 의미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체라는 게 뭐예요? 몸에 붙어있는 기관이죠? 눈, 코, 입, 팔, 다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팔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뽑혀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능이 다 죽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는 굉장히 생명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선교, 봉사, 구제 뭐 다 중요하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붙어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붙어있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로서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사라는 것과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체가 전부 다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불렀을 때 아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능을 주셨어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사라는 걸 통해서 몸된 교회에 붙어있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요 직접 일을 하시지만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게 받은 은사 각각 내 것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교회 각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가져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더 큰 특권이 뭐냐면 다양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입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도움을 내가 교회 속에서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론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뭐 구제하고 싶다고 나가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실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물질적으로 또 그런 구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또 제가 선교 얼마나 제가 잘하겠어요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내가 덧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듯이 원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상 우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니티라는 말과 다이버스티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유니티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법칙이 흘러가고 있어요 보편적인 어떤 도덕성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한 가지로 가고 있어요 유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이버스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그 종류대로 이 세상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탱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전문적인 일을 내가 한 가지 함으로 인해서 다이버스티 다양한 것들의 힘을 얻으면서 유니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탁월하게 하자고 만든 교육기관이 뭐네요 유니버스티 유니버스티 유니티와 다이버스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과들이 있어 가지고 각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그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유니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니티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에이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방송실에서 원문을 띄워줄 텐데 아 이놈이 원문 찾고 봐야 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봐주세요 앞에 밑줄 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카타텐 그리고 카린이라고 하는 단어에 줄이 갈 거예요 두 번째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카린이라고 해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카리스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지금 참고 계시네요 우리 목사님에게는 카리스마가 넘쳐 저는 칼이 없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그 말이 카리스의 뒤에 마가 붙은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도 뭐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거기 먼저 띄우지 말고 한국 성경 띄워보세요 몇 번 나와요? 한글을 잘 모르신다고요? 세 번 나와요 세 번 마땅히 생각할 거기 생각이 나오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이 나오죠? 뒤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제 원문을 비춰주시면 원문에 줄이 네 개가 갈 겁니다 이 네 개 이것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원어에 접도가 붙거나 뒤에 접미사가 바뀌어서 되어진 거예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지워도 괜찮아요 그림으로 보셨죠?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네 번이나 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든 영적 예배를 드리든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리든 내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든 교회 신앙 생활을 하는 거 다 마찬가지 가장 먼저 생각이 들 것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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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반드시 잘해야 돼요 이미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 2절에 실천편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뭐예요? 생각의 근원인 생각이 흘러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죄송하지만은 왜 많이 이렇게 헝클어졌습니까? 왜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예요? 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제대로 못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런데 그 생각 중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할 때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게 생각을 초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다 자만하다 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 은혜로 주어진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라고 하는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로지컬한 너무나 합리적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 생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 문짓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정말 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또 하고 저 자신을 굉장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뭐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리시아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로 모든 시설이 잘 구비되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처럼 제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땅히 종놈에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그 한 일에 대해서 공로를 얘기하고 하면 마치 내가 그런 수준이 돼서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 교주가 되고 이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먼저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속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게 나가고 자만하게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사역하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고 제 눈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작은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섬겨주시는 것에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소리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소리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도 아름답게 가는 것 같아요 임직을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죠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아이고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가서 섬죠 그런데 자꾸 역할을 하다 보고 사람들이 오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다 보면은 권세가 점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윗으로 있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에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의 허리띠를 통이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그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에요 교우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옆에 분들에게 그 말씀을 잘 북상한 것을 나누어주고 그런 거 여러분들 활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여기 원문하면 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것도 자꾸 초과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자꾸 다르게 해야 꼭 뭐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바른 것을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막 비유로 이상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믿음의 분수에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일면 섬기는 일로 어떠한 섬기는 은사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 사람이 바뀌어요 섬김 받는 자로 목표가 처음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끼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가 정말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말 들어주면 하여튼 그분한테 가면 마음의 위로가 돼 회복을 얻어요 이런 분들은 위로자가 계속 돼야 되지 자꾸 위로해놓고 사람 세워놓고 나중에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어느 때 했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낫다가 아니에요 아 내가 정말 구제의 은사가 있구나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은사가 있구나 성실함으로 처음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말로 다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리를 잘해요 교통정리 잘해요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가서 실천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극류를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하라 극류를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어려운 일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극류를 베풀다가도 저 인간 더럽게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베푸는데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도 극류를 베푸는 자는 그리고 극류를 베푸는 자는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그 마음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그 지혜에 따라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자기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날마다 단속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은사 받은 대로 말이죠 게으르지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의 본업은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일이다 본직이 사랑하는 일이 그 사랑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로 가서 그 다음에 이 사랑은요 금을 넘어서도 좋아요 세상은 사랑이 금 넘어서면 안 되죠 불륜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금을 딱 긋고 사랑을 해야 되지만 예수 사랑은요 안에서도 시작해가지고 금밖에까지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먼저 형제부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꼭 서로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보고 존경하세요 잘하는 거 보고 존경해 주세요 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먼저 가까운 사람들의 성도들의 쓸 것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까운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돌봐서 나눠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부여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수준이 다 되세요 사실 뭐 받는 거 좋지만은 사실 받는 거 사실 목사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도 줄 때 참 행복해요 받는 거는 사랑의 빚은 지라고 해서 받지만은 그래도 제가 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성도들 어려운 것을 내가 채워주고 약한 부분을 내가 돕는 일을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넘어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죽을라 17절부터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는 진노에 맡기고 원수가 줄기도 먹이고 목마름도 마셔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의 서로 세우는 사랑을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 그런 지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같이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밴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치원도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운전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주방이라든지 청소하는 일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전주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가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고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그랬더니 그 무슬림 두 권 쓰고 어떻게 같이 부주방에서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대 그렇게까지만 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믿음이 대단하대 한인교회의 믿음이 대단하대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이 거기 음식에 독을 풀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몰랐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 뭐 다들 여기 보게 되면 무슬림들이 우리하고 같이 조화롭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운전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파키스탄 무슬림이신데 보스 저를 보스로 부르거든요 보스는 무슬림들을 미워한다는 헤이트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들을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보스는 무슬림들을 증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슬림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나 물론 제가 대부분 시키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막 무리하게 그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무슬림의 종교 자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있지만 나는 무슬림을 싫어하지 않아 하면서 난 무슬림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목에 딱 걸리더라고요 사랑한 나로 말을 했어요 했는데 목에 딱 걸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진짜 반성이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가 다른 민족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건가 제 자신이 깊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수를 더 떠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무슬림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는데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식으로 얘기했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창 끝에 찔려가지고 죽고 고통을 당했을 때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그랬더니 진짜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러냐 그게 성경에 있어 정말 그래 그랬더니 자기 정말 성경을 꼭 읽어보고 싶대요 사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뭔가 그 다름의 선상에 우리가 정말 확고히 서있나 제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핍박을 가하는 자에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정말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귀하신 여러분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이 샘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부터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랑의 샘물이 항상 터져나와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적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을 적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샘들이 여기서 다 터지다 보니까 우리 열린연학교에는 사랑의 강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부리는 건가 여기는 사랑의 강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 강물이 밖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면사회와 말레이시아 속에 우리가 작지만은 작은 사랑의 강물이 되어서 흘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사실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로 이 교회 자체를 강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길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서 우리 속에서 먼저 사랑이 흘러오고 가까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니까 사실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30주년이니까 뭔가 거창한 슬로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10년을 향해서 앞으로 30년을 향해서 뭔가 거창한 슬로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셨지만 우리 교회는 앞에다 아무것도 안 붙여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면 뭔가 붙어 있어요 올해 목표 이렇게 들어있고 막 이렇게 막 들어있는데 이놈의 교회는 이게 무슨 교회인가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도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할 때 회교권이 무서워서 십자가 안 붙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붙여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세워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슬로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집사님 집사님 아이고 사람 보고 믿어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하나님 보고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를 부득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마음의 쓴뿌리를 갖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어 하나님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처절함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보고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동조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소리 너무 없다 난 우리 교회가 사람 보고도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람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와서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저분이 좋은 거 보니까 좋은 것 같다 와서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사랑이 본업이 돼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거창한 구호 거창한 무슨 프로젝트 여러분 어차피 저는 해외 목회하면서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왔다가 오늘 왔다가 내일 가고 몇 년 이따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제가 10년 프로젝트를 세우고 몇 차년 개혁 연차 개혁을 세워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해외 교회는 종말론조 교회예요 오늘 방문하셨다가 여행하셨다가 들린 분은 오늘이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고 오늘 진실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현재적으로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슬로건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 좋죠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위해서 좋은 슬로건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뭘 하기 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많이 해봤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 야심을 가지고 비전으로 포장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몰고 가고 괴롭게 하고 교회에 막 새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30년 묵은 죄인으로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모이면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그 존재 자체로서도 빛나고 각 지체가 말없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사랑을 보러보러 삼고 그 사랑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30년 동안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되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교회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수고의 땀을 흘리고 이래서 만들어 온 교회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로님들이 세워준 교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깁슨 박사는 그가 쓴 행복의 하루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젖고 있는 것이다 3.1년을 지나 또 다른 세월을 향해서 세월의 노를 젖고 가는 우리들 만약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파멸의 노를 젖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도의 몸 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우리 지체로 삼으셔서 한 몸속에 묶어주셨다는 사실 사랑을 본업으로 삼고 사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끝없이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냐고 지혜로운 가운데 분별하며 주의를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감사의 노를 젖어가는 우리들의 나머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